집에서는 일단은 클렌징이 가장 중요한데요. 활동을 하다 보면 노폐물과 다른 먼지들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얼굴에 피부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공을 막아서 이런 피지 분비라던가 염증으로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꼼꼼하게 세안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보습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 피부는 되게 건조하네라고 느껴요. 그래서 피지 분비를 더 많이 만드게 돼요. 집에서 하는 거는 클렌징 잘하기, 보습 충분히 해주기, 자외선 차단지 꼭 바르기. 이렇게 하면 된대요. 아 오늘 자외선 차단지 안 발랐다. 야 그거 지금 얘기하면 어쩌게 지금 한방중 있네. 아 까먹었네. 아 왜 이렇게 졸으면 뭐해 오지? 그럼 빨리 씻고 자라 이제 그냥. 아 그래. 너 저기 세수를 꼼꼼하게 해야 돼 클렌징은. 할머니가 여기 비누 칠 200번씩 한 거 TV에서 봤다고 얘기해 줬잖아. 너 오늘 세수 그렇게 해라. 그 앞머리도 집에서 그냥 까고 있어야 돼. 상암머리도 묻고 가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씻을 수 있지.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밖에 안 씻는단 말이야. 근데 너 원래 닥터파크 입을 때? 너 원래 닥터파크 입잖아. 지금 비염 같은 거 있어가지고. 아 나 요즘에 비염 좀 모드라고. 콧물 나고 자책이 나고. 뭐 간지러고 붕물은 거. 비이는 오늘 카를듈라 딥 클렌징으로 일단 세수를 할 건데. 그 200번 비누고 붕물에서 이렇게 비비는 거. 이마까지 막 계속. 오늘 쌍팡이 안 발라가지고. 탔나? 얼굴 좀 까매진 거 같던데 여기서 돌아다녔니? 그렇네. 좀 까매진 거 같긴 하잖아. 응. 깔끔하게 손으로 딱 저기 안 면치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 그래. 눈에 있는 데는 하지 말아야지. 어 나 맨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열어서 문을 안 열어야. 그래서 얘네 일단. 19, 20, 20, 20, 20, 20, 20, 25, 25, 25, 25, 25, 25. 코 있는데로 봐. 너 눈두부 봐봐. 너 얼굴 지금 봐봐. 코하고 입에는 비누가 모여있어. 먹었어. 응. 입주변에만 여드름 남게 돼. 입에만 안 비벼가지고. 저희 엄마가 TV에서 봤는데 여드름이 완전 많은 피부였는데 클렌징을 저렇게 200번씩 비누 폼에 이렇게 막 문질렀더니 여드름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니도 오늘부터 좀 시켜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입이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아나 안 아나. 니니도 여드름이 빨리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번 치료하고 왔는데 또 요새 다시 막 새로 나기 시작했어요. 학교 가면 또 이제 마스크도 써가지고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빨리 잡아줘야겠더라고요. 니니 지금 몇 번 했어? 20번. 세고 있는 거 열심히? 아 근데 이제 비누가 없어진다니까 이제? 그래. 손에 있는 거 모아서 해. 아 없어 손에도. 봐봐. 30번만 더 해. 이 씻어야겠다 봐봐. 그럼 물 칠 조금 봐라. 비누가 없어. 이렇게 한 번 얼굴에 남아있기 때문에 물에서 비비면 또 된다니까. 다 충분히 헹궈주세요. 그난번에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 클렌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미세먼지나 피지 이런 게 이제 모공을 막아가지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서 이제 여드름이 더 안 좋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니니도 그런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클렌징부터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아 시원하다. 나 지금 코 보면은 코에 뭐가 많아. 그래 코에 많이 나 원래 코에 피지가 많아가지고. 코 거울로 보면은 있어. 오랜만에 각질제거 좀 한 판 할까? 리니한테 가끔 해주는 각질제거제인데 저도 가끔 하거든요. 오랜만에 리니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건 향기 짱 좋은데. 이 색깔이 커피 향이잖아. 향이. 색깔이 어두워가지고 옷에 흘리면 곤란해. 지지버섯도 발랐지 지지버섯. 저게 원래 저 안에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그걸 이렇게 비비면서 하면은 너무 자극이 심하고. 이렇게 바르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세안하면은 얼굴이 막 바짝바짝하게 되거든요. 이는 너무 아끼지 말고 두껍게 팍팍 발라. 그래야지. 어 지금은 너무 이렇게 살짝 바른 느낌. 그럼 이거 하면 얼굴 보들보들 되죠? 응. 이러고 5분 기다려? 응. 야 근데 화장품이 되게 생기다. 저는 체사하고 용선바르고 끝인데. 막 이러고 있는거 바르기다. 리니 나 근데 얼굴 따가워? 응 조금. 조금 많이 따가워? 아니 조금. 그래? 그럼 조금만 있다가 해줄게. 얼굴이 약간 습근흡근한거 같기도 하고. 어 그래? 응. 근데 여기서 얼굴 상태가 안 좋은거에요? 끊어 끊어 줘. 초콘 때문에 바르면은? 그래? 어. 아 빨리 따고 싶다. 어 누웠어. 너는 입술 가까이 나니까 그렇지. 어 초코맛인데? 어 이거 먹을 수 있는 재료로 화낸 것 같은데. 어이 약간 초코맛이네. 리니 나 200분 비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해. 이렇게 너처럼. 아. 응. 어머니 세상에서 여기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하고. 아 왜 이렇게 아름이 지라고. 이미 세수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하고 싶더라 그래요. 그래서 화장 지우고 지금. 아니 세수랑 사람이 보면 세수로 하고 싶어. 어. 와 정말. 왜? 저 중갱이 이해할 수 없는 정신세계. 어 느낌이 나니까 아. 너무 깜짝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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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어. 오. 엄청 에뚱땱땱해서 요즘. 어 에뚱땱땘한데? 어. 오. 좋아 좋아. 리니 오늘 바를 토너는 이솝의 B&T 토너. 이게 뭐야? 엄마 쓰는 토너 대도 트러블에 좋은 거야. 린아. 이걸 왜 발라야 되는 거야. 어 얼굴을 이제 닦아내는 거지. 얼굴에 수분 충전. 여기 계속 닦으면 돼? 어. 이렇게 두 손가락이랑 하고 양손가락 딱 잡아서 해야지. 소세손도 내 손가락으로 닦고 있네 나는 토너의 표현장력을 이용해서 손가락에 부착하고 있지 표현장력 같은 소리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갑자기 피곤해 보이나? 토가 반질반질한데 빛이 나 피부에서 빛이 난단 말은 사실 이런 게 아닐까? 피곤 좋아야 되는데 빛이 나고 한 번 더 이게 뭐야? 또? 어, 토너 한 번 더 됐스 엄마 이건 뭐야? 이거 탄력이 세스인데 두 가지가 한 번에 쭉 나와가지고 아 양쪽 한 번에 나오는 거구나 오, 신기하다 와, 금을 바르는 거 같아 와, 나 몰래 이런 거 바르고 있었던 거야? 와 아니, 바르게 됐더니 왜 갑자기 나한테 따지고 이래? 아니, 좋은 게 있으면 아들이랑 같이 생각을 해야지 잘 씻지도 않은 거죠? 어, 이런 거 있는 줄 알았으면 맨날 발랐지? 어우, 야, 괜히 할 일이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여덟은 없었을 거야 나 바를 것도 없던 데 보다 뭐까지도 탄력의 센스 소분크림은 발라줘야 돼 소분크림은 안 바르면 어떻게 코에 안 바랐지? 야이 부족하더라고 사실은 엄마는 두 번 펌핑해서 바르거든요 나도 한 번만 싫어한다 넌 얼굴이 작잖아, 나보다 너무 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럼 수은크림 발라야지 수은크림? 어 얼굴이 보습이 충분해야 피지를 많이 생성하지 않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땡긴다고 생각하면 피부에서 피지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세수하고 나서 로신 안 바르잖아? 응 그러면 피부가 좀 따갑더라고 약간 땡기는 느낌이 나고 땡기는 거야 꼭 발라줘야 돼, 진짜, 리나 너 옆에 어쩔 때 안 바르면 여기 허옇게 얼굴이 일어나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진짜 불쌍해뿌려 얼굴이 그렇게 허옇게 일어나는 거 같아 아 요즘 들어 피부 관리 열심히 하게 된 거 같아 뭐 열심히 해 전부 다 열심히 하는 거잖아 리나 너 오늘은 에센스까지 발랐으니까 이거 수딩젤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오늘 오 오 내가 상상한 모습이랑 다르네 와 옛날에 내가 알던 수딩젤은 슬라임에 넣으면 좀 묽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투명한, 어 여기 스카이 메이크 수딩젤은 좀 하얀 편이야 투명하지 않고 근데 커리니티 게시판 댓글 보니까 몇몇 분들이 여드름 관리하려면 수딩젤을 발라줘야 된다고 적어주셨더라고 아 그게 잘 맞는 피부는 바르면 좋지 음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처럼 응 근데 나 이것도 여기가 좀 따갑네 여기 뭐가 문제가 있나 봐 그런가 보다 이쪽 피부에 너 이렇게 알러지 올라온 것처럼 약간 빨갛게 됐어 응 따가운 덴 바르지 말고 우리 나 땅깐 있고 안 그런 데만 발라 근데 여드름 너무 많이 났어 지금 내기만 어떡해 왜 집에서 맨날 아니 나 정도면 양호한 거야 이 정도는 응 이렇게 두드려주고 이렇게 이마도 이렇게 문대 놓기만 했지 숙수 안 됐으니까 흥불될 때까지 그냥 토덕토덕 두드려줘 내가 머리 좀 한 번 빗어 왜 왜 비상가봐 야 1970년대 미국 락스타에 틀어놓았네 그게 뭐야 미국 락스타에 비타쳐야 될 거 같다고 비스라고 머리 좀 락스타 응 어? 갑자기 이게 포털이 소리가 있네 근데 리나 너 진짜 여드름 심해가지고 너 가르마 이쪽이니? 상관없어 상관없어? 여드름 심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머리를 좀 넘기고 있어야 되지 않니? 맞는 말이야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져 머리가 양치해 너 어? 어떠다 양치 안 했구나 그렇네요 오늘은 리니 잠자기 전 10분 제가 좀 쫓아다니봤는데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좀 쫓아다니야겠어요 여러분 여드름 관리하는데 좋은 방법 어떤 게 있나요? 리니한테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집에서 하나하나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도 관리 잘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